안녕하세요 오늘은 음악의 아버지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흐는 1685년 독일 아이젠아에서 음악가인 아버지 요한 암브로지우스 막내 아들로 태어납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바이온을 배우고 삼촌에게는 오르간을 배우게 됩니다 집안이 대대로 음악가 집안이고 많은 음악가들을 배출한 집안입니다 역사상 가장 많은 훌륭한 음악가를 배출한 집안이 바흐 집안입니다 어렸을 때는 교회 부속학교를 다니면서 성가대원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9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이듬해 10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어 큰형과 함께 살게 됩니다 이때 형으로부터 작곡가 오르간을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형의 자녀들이 뛰어나고 부양가족들이 늘어나면서 바흐는 15살 때 독일의 북부 리네브루크 기숙고등학교에 다니게 됩니다 이 학교 도서관에는 많은 유명한 음악가들의 악보를 보관하고 있어서 바흐 음악 인생에서 기초를 쌓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1703년 18살에 학교를 졸업하고 바이마르 공전악단에서 바이올린 연주자로서 잠시 일했고 그의 8월에는 아른슈타트 교회에서 오르가니스트로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그가 존경하는 북부 독일 리베크의 오르가니스트 북수대 후대 연주회를 보기 위해 450킬로를 걸어서 찾아갔고 공연도 관람하고 오르간 연주에 큰 도움을 받게 됩니다 북수대 후대는 바흐의 실력과 열정에 감동하였고 나이가 70세인 북수대 후대는 자기가 맡고 있던 레베크 교회의 후임자를 바흐에게 부탁하였는데 좋은 조건이지만 북수대 후대의 딸 마리가리타와 결혼해야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당시 바흐는 먼 치처 마리아 바르바라와 연애 중이어서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돌아오게 됩니다 당시 바흐는 북수대 후대를 만나느라 4개월 동안 자기 자리를 갖다가 비우게 되는데 징계를 먹게 됩니다 첫 번째, 교회의 허락 없이 장기간 자리를 비운 것 두 번째, 너무 현란하게 연주하여 신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든 점 세 번째, 예배 중 오르간 연주를 너무 길게 연주한 것을 들어서 징계를 받게 됩니다 결국 1707년 22살에 자리를 사임하고 그 자리를 사촌 요한 에른스트 바흐에게 넘겨줍니다 그 해에 바흐는 마리아 바르바라와 결혼하게 됩니다 두 사람 사이에 7명의 자녀가 태어납니다 잠시 밀하우젠 교회에 오르가니스트로 일하게 되고 이때 교회의 칸탄타곡 제71번, 제131번, 제106번을 작곡하게 됩니다 바흐 작품에는 BWV라는 기호가 있는데 이 말은 바흐, 베아트, 메자이허니스 라는 단어이고 이 단어들에 앞자만 따서 BWV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흐의 작품 목록이란 의미입니다 1708년 23살때는 바흐 마르 궁정예배당의 오르가니스트로 일하게 됩니다 바흐의 오르간 작품 중에 거의 반 이상이 이때 작곡이 되었고 유명한 오르가니스트로 명성을 얻게 됩니다 1714년 29살에 궁전악당 마스터로 임명이 됩니다 매달 한 곡 시의 칸탄타곡을 작곡합니다 참고로 칸탄타라는 의미는 17세기, 18세기 바라코 시대의 성악곡의 한 형식입니다 1717년 32살에 괴텐으로 가서 괴텐 궁정의 악장으로 일을 했고 궁정 또한 프로테스턴트 칼뱅주의라서 형식을 중시한 음악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이 당시 바흐는 비교적 자유로운 음악 작곡 활동을 하게 됩니다 당시 바흐의 경제와 생활의 안정이 돼서인지 밝고 즐거운 음악을 많이 작곡하게 됩니다 이때 작곡하는 곡이 브랜덴 무르크 협주곡 무반주 바이올린 소나타, 무반주 첼로 몸곡이 대표곡이 됩니다 1720년 바흐의 첫 번째 부인 바르바라가 돌아가시고 1721년 소프라노 가수 안나 막달레나와 재혼합니다 두 분 사이에서 13명의 자식을 얻어 총 20명이나 되는 자녀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반수 이상 성년을 넘기지 못하고 어린 시절에 죽게 됩니다 이 중에 뛰어난 음악가가 나오는데 장남 비렐름 프리데만 바흐, 차남 카를 필리프 엠마누엘 바흐, 막내 요한 크리스타는 독일 음악사의 이름을 남긴 뛰어난 작곡가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괴탄 시절 당시의 친자녀뿐만 아니라 많은 제자들을 가르치게 되는데 제자들을 위하여 펭귄률, 클라비어 곡, 인벤션 등 수많은 클라비어 곡이 작곡이 됩니다 여기서 클라비어라는 말은 18세기 피아노가 발명되기 이전의 건반악기입니다 좋은 환경 속에 괴뜬의 영국 거주를 한때는 결심했었으나 1723년 38살에 여러 사정에 의해 라이프치로 옮기게 됩니다 바흐가 라이프치로 옮긴 이유는 바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괴탄에는 자식들을 보낼 대학이 없었고 또한 라이프치에서 높은 연봉을 제시하여 라이프치로 가게 됩니다 당시 독일 바로코 시대에 유명한 요한 쿠나우의 후임으로 라이프치 토마스 교회에서 일하게 됩니다 당시 라이프치에서는 커피를 파는 카페가 유명했는데 그 중에 치머만 카페에서 일반 시민을 위한 개방된 연주를 하기도 합니다 바흐의 칸타타 211번은 이곳에서 연주하기 위해서 작곡이 된 음악입니다 그래서 작품번호 211은 일명 카페 칸타타라 불러지고 있습니다 1750년 65세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곳 라이프치에서 머무르면서 교회 음악의 책임자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당시 시 담당자나 교회 책임자들과 자주 충돌이 있었으며 시간이 갈수록 교회 음악의 일에 점점 열희를 잃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음악보다는 세속적인 칸타타나 기악곡을 작곡하게 됩니다 파르티타 825분에서 830, 이탈리아 합주곡 971번, 골드베르크 변주곡 988번 등을 작곡합니다 1747년 바흐는 포지담 궁전에 프레드리 왕을 방문하여 왕위진 주제를 바탕으로 축궁 연주를 하여 왕악에 헌정하는데 그 작품이 1079번입니다 1749년 5월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시력도 잃고 마침내 1750년 7월 28일날 운명하시게 됩니다 바흐는 살아있을 때 지금처럼 유명한 음악가가 아니었고 오히려 아들들이 당시에 더 유명한 음악가였습니다 1802년에 독일 음악사학자 포르켈이라는 사람이 바흐의 생애와 예술 그리고 작품 등을 발표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고 후대 음악관 중에 맨델스전, 모차르트, 베토벤 등이 바흐의 작품을 연구하여 많이 알려지게 됩니다 오늘은 세계 음악사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오늘날 클래식 음악의 기초를 만든 음악의 아버지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를 만나봤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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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